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이어 마이크 롤랜드 시 뭐지 롤랜드 어쩌저쩌구 이거 하고 해볼건데요 예전에 제가 이거 잘 안들리시겠다 지금 애교를 봐주세요 예전에 제가 어떤 asmr 영상 중에 이렇게 귀에 내고 소리를 내는 영상을 봤는데 그때는 이렇게 귀에 끼는 마이크가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저사람이 귀에 내고 소리를 내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나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었는데 그 영상을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촬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머리를 먼저 빗어볼게요 이거는 다이소에서 산 핏이구요 제가 다이소 좋아하는건 아시죠? 이거 되게 탱글티저 저렴히 버전이라고요 제가 맘에 듭니다 안에 앞머리에 스프레이 물어가지고 앞머리에 비칠 뿐인데 그 영상에서 이렇게 손소리를 해보거든요 Silver자 1자 1번은 마른손소리를 해보십니다 자 1자 1번은 마른손소리를 해볼게요 Fl shirts 핏핏핏라 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시 만나요. 아 배고파요. 밥을 안 먹었더니. 이번에는 젖은 손소리 알로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엔. 쉐이빙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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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안 씨분이예요 조금 더 짜볼게요. 미쳤다. 느낌이 너무 좋아요. 이거를 코에다가 1,2,3,4 버블 버블 나나나나나 버블 버블 너무 좋아요. 슬라임 만지는 것 같아요. 슬라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닦아야 할지 고민이세요 이거 이거 이어 보도록 해야되는데 큰일났다 다시 손 씻고 왔습니다 이거 쉐이빙봉 잠깐 했다고 여기가 빨개졌어요 여러분들은 쉐이빙봉 조심하세요 다음은 찐득찐득 별로 안찐득 찐득하네 아니 소리가 나네 제 생각처럼 찐득한 소리 같나요 굉장히 낭만스럽네요 어쩔 수 없이 다음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마스킹테이프입니다 전 이 마스킹테이프 듣는 소리가 참 좋더라구요 최종 vomit 청소년 창develop 창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은 제 스티커 파일이거든요. 이 스티커를 가지고 돌아보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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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